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스타일의 가성비 패딩들로 준비한 겨울 패딩 코디 추천 편인데요 여기저기 둘러봤는데 코드그라피 그리고 키뮤의 패딩 제품들이 가성비로 추천할만 하더라고요 다양한 스타일별 패딩 코디를 보시면서 올겨울 따뜻하고 이쁘게 코디하셨으면 좋겠네요 자세한 코디 제품들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 스토커즈 영상 정리 게시판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코디들 보라 가실까요? 스토커즈 몸에 열이 많으시거나 외부 활동 시간이 좀 적으신 분들은 패딩 안에 이너로 그냥 티셔츠만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가볍게 데님 티셔츠 룩을 연출해주시면 패딩 코디 기본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때 그냥 흰 티셔츠만 입기는 뭔가 심심하다 살짝 부족하다 싶을 때는 목도리 같은 거 연출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근데 나는 심플한 흰 티셔츠 싫다 하신다면 스트라이프 티셔츠 갖고 계신 거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티셔츠 데님 룩에 활용할 수 있는 패딩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밀리터리 느낌이 나는 이렇게 밀리터리 베이스 패딩도 굉장히 이쁜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이런 떡볶이! 더플 패딩도 나와요! 이것도 되게 뽀짝한 것 같아서 뭔가 귀연미 뿜뿜 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 더플 패딩도 추천드려볼게요 다음으로 많이 사용될 코디 아이템은 니트 아닐까 싶은데요 FW 시즌에 맞춰서 좀 어두운 컬러감의 데님을 고르시되 뭔가 깔끔한 느낌! 너무 루즈하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똑 떨어지는 핏의 데님과 뭔가 포근한 감성을 줄 수 있는 케이블 니트 같은 거 입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깔끔 단정한 룩에 저는 패딩을 추천드린다면 기본 패딩 있죠? 섹션이 나는 볼록볼록 패딩 이게 깔끔하니 추천드릴게요 근데 좀 더 캐주얼한 맛을 내고 싶다 하신다면 좀 더 루즈한 감성의 그리고 꼭 어두운 컬러감이 아니어도 데님을 선택해주시고 그 위에 니트를 입어주시는데 그게 꼭 심플한 니트가 아닌 후드 니트, 가디건 니트 이런 거 상관없으니까 다양하게 입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캐주얼한 무드가 나는 코디에는 뭔가 아웃 포켓도 있고 섹션이 안 나눠진 이런 스타일의 패딩이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코디하실 때 블랙 패딩밖에 없어서 뭔가 그게 컬러감이 너무 동동 뜨는 것 같다 하신다면 꿀팁은 슈즈의 블랙 컬러감을 주셔서 안정감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수드가 달린 패딩도 있을 텐데 그건 조금 더 동글동글한 실루엣이 나오죠? 그런지 좀 더 풍성한 실루엣의 팬츠와 잘 어우러집니다 블랙 패딩, 블랙 댕까지 활용을 해주셨다면 이너로 너무 어두운 컬러보다는 조금 더 화상하게 입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앞서 보여드렸듯 다양한 니트를 활용해서 입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집업 니트가 이웃이세요? 집업 니트 가져와서 입으면 되지! 브이넥 니트가 있으시다고요? 그럼 브이넥 니트 꺼내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브이넥 니트를 활용해서 내 전체적인 느낌을 어떻게 주고 싶으냐에 따라서 패딩을 바꿔 입어주시면 되는 거죠 난 뽀짝하게 입을 거다? 터프 패딩! 카라 니트 가디건을 입으셔야 된다고요? 입으시면 됩니다 카라 니트 가디건에서 오는 살짝 깔끔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모크넥이랑 활용됐을 때 저는 이쁘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깔끔하면 매력 없잖아 뭔가 반전 매력을 위해서 이런 데다가 또 후드 패딩을 걸쳐주면 전 그게 참 매력이 있다라고 그리고 요즘 핫템인 카라리스 가디건도 활용해주시면 좋은데 이거랑 매칭했을 때 이쁜 패딩은 밀리터리 스타일의 패딩과 매칭했을 때 저는 뭔가 연안한 느낌이 나잖아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블랙 패딩이 있다면 다양한 컬러감의 이너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패딩 스타일을 골라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뭔가 지금까지의 코디가 나에겐 살짝 캐주얼하다 나 회사원인데 이렇게 못 입고 가는데? 사실 분들도 패딩 입으실 수 있죠 슬랙스, 셔츠, 가디건을 활용하는 깔끔 단정한 룩에 추천드리는 패딩은 볼록볼록 기본 스타일의 패딩이에요 요게 조금 아저씨스러울 수는 있어 하지만 왜 이렇게 있는지는 알 것 같아 단정해 보여 근데 그런 아저씨러움이 싫다 하신다면 그 볼록 패딩보다 아웃포켓 있고 섹션 안 나누어진 좀 요즘 갬생의 패딩을 얹어주셔도 잘 어울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회사 복장 규정이 빡재서 셋업을 입으셔야 되는 분들도 패딩 입어주시면 되는데 그때 또 단정하게 입으려면 기본 패딩 스타일로 입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난 좀 남달라 하시는 분들은 후드 달린 거 입으니까 되게 이쁘더라 지하태서로 그렇게 입고 가는 오빠야는 이제 동년배 친구였을 거야 친구를 봤는데 어 괜찮더라고 그래서 패딩 디자인에 따라서 풍기는 분위기가 있지만 또 너무 틀에 갇히지는 말자 가끔 믹스 매치가 매력적일 때가 있다 아무래도 회사원분들은 슬랙스 활용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슬랙스를 활용한 패딩 코디를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때 드릴 조언은 슬랙스를 고르실 때 우리 좀 들어간 그런 느낌의 슬랙스를 골라야 겨울 느낌이 물씬 나요 막 패딩 막 추워서 패딩 입었는데 막 다리 시린 느낌 주기 싫잖아 심플하게 셔츠 니트 레어링 룩을 입어주시면서 깔끔한 패딩을 소화하실 수도 있고요 좀 더 루즈한 스타일의 울팬츠와 매칭을 해서 뭔가 셔츠, 가디건 이렇게 레어링 룩도 패딩과 연출하면 굉장히 귀엽습니다 겨울 시즌 옷 입는 재미는 레어링해서 온다고요 그냥 패딩이 두꺼워져서 따뜻하다고 하나만 입지 말자 그리고 울팬츠라고 해서 단정한 무드의 슬랙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에 또 이렇게 힙한 감성의 울슬랙스도 나오기 때문에 후드 패딩 갖고 있다 나 힙하게 연출하고 싶다 이때도 울팬츠 한번 찾아보세요 코튼 팬치도 입으실 수 있습니다 단정 깔끔한 코디를 원하신다면 팬츠의 실루엣만 좀 단정하게 가져가주면 됩니다 거기에 셔츠랑 가디건 활용해서 깔끔 단정하게 그리고 사실 데님도 코튼 팬츠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크림진 사놓고 뭔가 겨울 시즌 크림진 입어도 되나? 입어도 돼요 내가 늘 강조하니 르메르, 오레오, 너무 예뻐 그거랑 후드 달린 패딩이랑 연출하면 진짜 제 취향이에요 그리고 밀리터리 스타일의 패딩 마원류 이런 것도 치노 팬츠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카키색과 베이지의 근본 조합 룩 너무 예뻐요 그런데 이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좀 이쁘다 드는 거는 이런 스타일의 패딩은 후드랑 레이어링 됐을 때 뭔가 더 따뜻해 보이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밀리터리 스타일의 패딩을 구매하신 분들은 후드 레이어링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뽀딱했던 더플 패딩도 치노 팬츠랑 입어주면 아주 귀엽지 근데 이건 뽀딱함을 조금 더 강조해서 발랄한 상큼한 컬러 코디 한번 추천드릴게요 이왕 이렇게 발랄, 상큼할 건 목도리까지 해보는 건 어떨까요? 겨울 시즌 목도리는 보온성 아이템이기도 하지만 악세사리 같은 거예요 목걸이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코디를 좀 더 재밌게 해줍니다 자 마지막은 스웻 룩 스웻 셋업을 입어주시고 패딩을 입어주시면 되는데 스웻 셋업의 장점은 어떤 스타일의 패딩이 얹어져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추리님 셋업 코디가 너무 안 꾸민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럴 때는 상의만 니트랑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면 조금 더 꾸안꾸 룩, 스웻 룩 이렇게 연출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스타일의 패딩들로 코디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패딩은 따뜻하다고 혹은 패딩이 좀 안 예쁘다고 해서 옷을 좀 대충 입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무리 추운 날이어도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고 이왕 이 옷을 입고 나갈 거 재밌게 입고 이쁘게 입고 나가면 좋잖아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코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있다면 만들어서 랄라랄라 쓰지마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코디에 도움될 수 있는 영상이 있다면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날씨 진짜 추워졌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